이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캐릭터가 뭔가 좀 부실해 보이고. 아니, 뭘 또 그렇게 부실해. 부실 내지는 비실. 지금보다 말이 많은 시끌벅적 이사 버라이어티. JTBC 소름 늦는 날.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13년 만에 야외에 나와서. 오, 조심, 조심. 네, 네, 네. 조심, 조심. 선명하지 않은 건가요, 오빠는 돌아가세요?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오, 너무 재밌다.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계적이야. 추억 견적 내기. 발상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어, 이거 왜 들어가. 갑자기 애는 면목 날까가 뭐야? 주말 보고는 상대가 더 불쌍해요. 아이폰 거겠냐. 아이씨. 예예. 예예. 예예! 디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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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